가져라! 너희들이 악당보다 먼저 알파벳 블록을 얻어야 한다 악당들과 맞서, 글자를 지켜라! 모두 도와줘서 고마워! 알파벳 블록에 힘을 빌리자! 아을 어셈블! 알파벳 블록이야! 무정의 힘으로 알파벳 블록 변신! 위기에 처한 친구들을 도와줘야 해 동특 탱킹 파워로 아주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어! 글자는 우리 모두의 것이야! 알파벳 블록을 지키기 위한 모험이 시작된다 심장 더 유지하는 사장 알쓰 월요! 알파벳 블록을 내게 가져오라!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럴수 니가 알파벳 블록을 방해한 악당이구나! 흠.. 왕장 녀석 이 녀석이 알파벳 블록을 갖고 있었구나! 방법의 힘으로 위기에서 한 친구들을 구해줘! 헌트와 돈트 글자소대